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유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제가 동두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대 라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돌아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이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증거를 붙잡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말하자면 무엇을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냐 이런 걸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손에 욕심이 붙잡혀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내 손에 성공이 붙잡혀 있으면 성공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이 다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죠. 우리 아이들 한 살 돌 때 보면 애들 놓고 앞에다 보면 잔뜩 갖다 놓죠 이렇게 볼펜 갖다 놓고 성경책도 갖다 놓고 청진기 갖다 놓고 애들이 뭐 붙잡느냐에 따라서 부모들이 좋아하고 우리 하람이도 그랬고 가을이도 그랬고 보니까 놓고 거기 난리를 칩니다. 애들이 뭘 알고 붙잡았을까 그거 붙잡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손에 무엇이 잡혀져 있냐는 거죠. 여러분 손에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붙잡고 계시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어떤 거는 안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 전도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헛되다. 그러니 세상껏 붙잡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늘 헛된 거 붙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엉뚱한 거 잡고 붙잡습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말하자면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속에 각인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엉뚱한 거 붙잡고 있었구나.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내가 갱신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물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물에 대한 얘기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도 달라고.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예수님과의 생수 얘기하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참 예배가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느 곳에든지 구원받은 자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되는 그날이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날이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참된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거 붙잡는다. 자칫 잘못하면 내 속에 각인되고 그 돌콕 붙잡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증거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언제 각인되어집니까?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충격적으로 받았다. 이거 안 떠나는 겁니다. 세상 일에 큰 사고와 여러 가지 통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게 안 떠납니다. 그러면 계속 세상의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현실을 못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를 각인시키죠.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 온 거야. 그리고 뭡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인되어 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 생각 안 바뀝니다. 자기가 주장 그리고 하나님 없는데 성공한 사람 절대 자기들 생각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가 임해야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 받고 이 상황에서 구원 받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자꾸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영혼이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 얘기했죠. 참 얘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무엇을 발견하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죠. 이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쿠리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사 한번 해보세요. 그 배고픔이 없어집니까? 배고픈데다가 지쳐. 먹으면 다 설사하면요. 그러면 배고프면 밥을 먹어서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배고프면 밥 먹어 얘기합니다. 아니라니까 그게. 아무리 밥을 먹어도 내 몸에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 소화를 못 시키고 설사하고 아프고 밥 먹지도 못해. 먹으면 되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진정한 답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음식을 먹도록 힘을 주시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에 아무 질병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냐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만난다 이 사람 진짜 이상하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냐고. 기억도 못해.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왜 이랬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정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행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자기 과거를 다 알고 다 얘기해줬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걸 딱 깨달았어. 남이 물들어가지 않냐는 그 우물 남이 물들어가지 않은 그 시간에 이 여자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갈 정도 그런 여자였어요. 말하자면 그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지내는 거야.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 불편하니까. 조용히 살고 지내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답을 내렸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은 거야.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8절 볼까요. 유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물둥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물 들어가서 얼마나 물을 담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 담으러 갔던 여자가 자기가 물 담으러 간 것도 잊어버리고 뭡니까. 물둥이를 냅두고 아니라 버려두고 그 물둥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딱 발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그렇죠.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보름인 겁니다. 같이 나누면서. 야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사마리 여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증거를 찾았냐. 물둥이를 버려두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뭡니까. 참된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이 사람 봐라 이 예수.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게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야 우리 집 애가 정교 1등하고 우리 집 애가 어디 갔고. 이건 자랑한 일인데. 자기의 과거를 자랑할 일이 못 된다니까요. 이거 숨기려고 피해 다녔던 여자였어요.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뭡니까. 자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 과거 다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난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야 이 사람. 나에 대해 과거를 다 알고 영생수도 들었죠. 예배도 들었죠. 모든 걸 다 이어져서 답을 내린 겁니다. 또 예수님 본인 자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그러죠. 25전에 여자가 가로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생각해 보니까 영생을 얘기해줬지. 참 예배가 뭔지 얘기해줬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줬지. 이 여자가 답을 내린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몰랐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답을 내린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 있으니까 우울증에 내려놓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냅두고 바로 간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잠깐 있어보라고. 딴 데 절대 가지 말라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산만의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면 이건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고 나의 과거를 다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야 가서 보자. 그런다고 갑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과거 오직 예수밖에 없어. 야 너 교회 가자. 그런다고 사람들이 교회 따라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오늘 전투팀에 가서 보금 딱 전화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밥통을 던졌다. 예이 꺼지라고 밥통을 던졌다. 보금 전화하고 쫓아냅니다. 핍박업니다. 가게 가서 보금 전화해보세요. 재수없다고 또 쫓아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민들하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 보시라니까요. 나의 과거를 다 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했더니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다 버렸다.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니까 진심이야. 왜냐.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얼굴도 못 비치던 여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 알지.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긴 짧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한번 가보자.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복원받아야 될 구원 얻을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참아리의 여인처럼 정말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보여. 여러분 저는 이게 뭔 말이 좀 이해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미친 듯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미친 듯이 조금 했을 때는 전도하고 싶었어요. 막 애들 데리고 친구들 가가지고 야. 교회 가자. 중학교쯤 되니까 제정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나 봐요. 그러고 신앙생활을 쭉 살아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못했다니까요. 교회 가잖아 말도 못한 거야 내가. 왜냐. 답이 없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 들으니까 좋아. 저는 좋았어요. 찬양을 하니까 좋았어.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들려. 맞아. 그런데 예수를 전하질 못하겠는 거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너도 믿을래 라는 말을 못하겠는 거야. 늘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늘 상대방을 배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상황이 좀 그러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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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답이 없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왜냐.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 주일 안 빠지지. 잔양하지. 기도하지.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면 잘하지. 성경도 잘 알고 있지. 한편으로는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답이 없다는 생각은 사실상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답이 없는 거였던 거. 그래서 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증거가 없던 거였던지. 말씀이 나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좋았는데 이게 나에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면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가 안 되니까 붙잡을 수가 없지.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증거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세상이 답이야. 내가 볼 때는 저쪽으로 가면 그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붙잡고 세상이 말하는 그쪽에 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이 말하는 가정과 세상이 말하는 결혼과 세상이 말하는 자녀 세상이 말하는 교육 세상이 말하는 산업, 돈 버는 거 그거 쫓아가고 있어요. 답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행여나 성공하고 잘되면요. 거기에 만족함을 넣었고요. 그 틀린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언약이 해야 됩니다. 언약이 해야 됩니다. 언약 없이 성공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언약 없이 성공한 사람이 부러우면 여러분 답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세상 사람도 볼 때 좀 부러웠거든요. 저 사람도 저렇게 저렇게 잘 사는데 교인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맨날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면 돈 싸우고 정말 이 성도들에 대해서 매력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야, 멋지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사실 봐오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예수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흔히 날 것 같거든요. 정말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곤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응답이 와. 그러면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주고 있어.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하나님 말씀 너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나에게 안 믿겨지는 건 다 제껴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에이, 이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신앙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힘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담아둬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곱씹고 일주일 내내 왜냐? 주인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걸 마음에 담고 그걸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걸 발견하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다 와봐.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살면서 지내면서 예수 얘기 제대로 못 봤어요. 그게 늘 마음에 눌렀어요. 아, 왜 예수 얘기를 못할까? 하고 싶은데 쟁배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저 힘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한번 가봐, 너. 그게 다 했다니까요, 지금.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제가 증거가 증거가 없다는 게 발견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야, 내가 답 없이 살았구나. 증거 없이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안 되면 말씀 듣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행을 다해서 찬양을 하아, 이렇게 떠. 그렇죠? 이 말씀,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으면 뭡니까? 기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이에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하고 쭉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붙잡은 게 없는 데 내가. 증거를 딱 붙잡으면 머릿속에 뭡니까? 오직 예수, 하, 오직.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저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나. 아, 오직이 하면 되는 거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나. 그냥 똑같으면 한 가지입니다. 이 증거가 없으니까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가 아니라 염려과 걱정과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붙잡았던 이 증거를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돼요. 나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뭡니까? 다 플랫폼이 되죠. 발판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발판이 아니라 이게 나의 상처.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 다 왔죠. 여자 말을 듣고 39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여자가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42절 자, 40절부터 제가 쭉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참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좀 있지? 왜? 더 듣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일주일 동안 뭡니까?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 오늘 여러분 말씀 들리면요. 일주일 살면서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또 생각나. 또 듣고 싶어.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아, 이번 주 말씀 뭐 했지? 본문 말씀 뭐 했지? 그래, 맞아, 맞아. 이게 정식 기도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루 한 번씩 정식 기도하세요.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원힘을 다해서 하려고 딱 앉았는데 뭡니까? 전화와. 그럼 전화 받다가 다 문어져. 뭐 하려고 딱 앉았더니만 이런 건 뭡니까? 뭔 일이 생겨.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전달을 하다가 가게 가서 딱 보금전화하고 사장님 딱 영접하는 순간에 손님이 들어와. 이걸 두 번, 세 번 해. 어떤 사장은 그러면서 끝까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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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다고. 안 하는 거 있죠. 이야, 이게 참 안 하는 거 아셔야 되는 거야. 그만큼 허감이 역사한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와서 말씀을 더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일주일 살면서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누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아이고, 먼지 진짜 먼지 털고 와가지고 요새는 성경도 필요없어. 전화해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휴. 여러분, 한 주간 죽다가 기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반 타장 맞아가지고 죽어서 간신히 내가 기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그게 얼마 지속되면 큰일입니다. 큰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뭡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잡고 있다가 뭡니까?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귀가 뱀을 통해 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훌로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나마 손에 짓고 있었던 언약을 다 내어버리고 뭡니까? 언약 아닌 불신약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가를 떠먹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아니면 큰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마리의 여인이 이 언약을 붙잡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조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데 네 말 듣고서 내가 믿었는데 이 예수님 이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이 세상의 구조가 맞구나.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그자 와서 말씀드린 오 예배 들었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참으로 그가 예수가 이 세상의 구조시구나.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답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지킴을 당해야 됩니다. 힘들다. 여러분의 힘든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질병이 왔다. 질병을 막을 수 멈출 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겁니다. 갈등과 문제와 위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 그 말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답을 찾은 겁니다. 실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찾았고 그 이전에는 증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 그 증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증인으로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뭡니까? 진짜네. 네 말을 듣고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네. 예수가 그리스도네.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 부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거 잔뜩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갈등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성경에는 예수님이 돌아오면 다 치유하고 기도하니까 다 치유하던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갔다는데 겁나 예수 이름 부르기가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라 혹시 덮치면 어떡하지 저것들 저 사람이 정신 돌아가지고 나한테 막 들으면 그거 어떡하지 오만대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실질적으로 기도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하다가 자꾸 멈춘다니까요. 왜냐하면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여러분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기도 안 되죠. 하늘에다가. 단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대. 그래서 인디언들은 비가 막 날이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오면 계속 재를 드리고 기도 안 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비 올 때까지 안 돼. 그러니 단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대. 이게 제가 봤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말씀을 들어주는 거지 사실 믿는 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어주셔서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믿음은 뭡니까? 진짜 말씀 부족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데드라인을 주는 언제까지 그때 안 되면 그때까지 안 하시면 낙신되고 예수 안 믿고 5만 대만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식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냥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가 낙심할 줄 안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낙심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쫙 몰아붙이면 낙심하고 포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쫙 몰아붙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 낙심이라는 게 각인이 딱 되어지면요. 진짜. 저는 낙신된 사람을 좀 봤거든요. 사실 영화에서도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이 영화하면서 그 어느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 번 배신을 당하니까 앉아 주주면서 낙신된 얼굴 딱 전 그걸 보면서 멜 깁슨이 진짜 연기자구나. 얼굴에요. 하늘을 잃은 것 같은 낙신된 그 표정. 어떤 사람 만나면요. 이 사람 낙신되어 있구나. 얼굴 표정. 낙신된 자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흥분한 사람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흥분, 펀법돼서 막 와서 반응하는데 낙신된 자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여름이 뭐냐. 자꾸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질병으로 낙심을 시킵니다. 인간관계로 낙심을 시킵니다. 경제로 낙심을 시킵니다. 가정에서 교회 와서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많은 일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안 붙잡고 세상에 낙심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불신하게 그거는 철석같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면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기 위하십니다. 오늘 그거 붙잡어야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안 찾아오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찾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모를 뿐인 겁니다. 내가 늘 거부했을 뿐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 말씀은 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금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다니 우리가 영접은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찾아오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 우리 기대에 응답해 줄 준비를 다 하시고 기다리신다니까요. 단지 뭐냐 내가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보여줍니까 그 응답을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를 딱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응답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증인의 응답 그렇죠. 이 예수에게 전하고 싶어서 첫째는 나에게 전하세요. 맞아. 예수야. 오직 예수야. 정식이도 이거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실 게 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신이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늘 들어왔던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 것 늘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그것이 뭡니까 이제 요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신이 알도록 역사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증거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요번 한 주간 신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을 깨닫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못 받으면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 받은 겁니다. 내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두움에 덮인 그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냐는 그 사마리아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치 왜냐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요. 그런데 자꾸 갔다 소금을 내가 소금인데 내가 빛인데 스스로 자꾸만 껌만 푸대를 뒤집어 씬다. 빛을 안 바라려고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받지 마시고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다음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또 감사 좀 넘치게 하기 위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에 뭐가 잡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져 있는 게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잡혀져 있습니까 세상 것 동기 성공 미움 시기 갈등 그러면 죽는 겁니다.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예배를 통해 하루 종일 예배 들으면서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 없어서 계속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하면서도 넘어져요. 그 기도 하면서 세상 것 붙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게 안 나죠.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가야 세상 걸 못 넣으면 이 팔을 잘라내버릴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진짜 자르면 큰일 나고 여러분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 계시댑니다. 뭐냐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난 겁니다. 내가 세상 것 버리지 않냐 하면 큰일 난 거예요. 이 세상 게 계속 찾아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나를 찾아와도 하나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가 다시는 걱정하지 않냐도록 삼시대 살리는 증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걱정하죠. 힘들면 걱정하죠. 짜증나면 걱정하죠. 일이 꼬이면 걱정하죠. 늘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염려를 죽게 맡겨버려라.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맡겨야 되는데 그걸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뭡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못 도와주는데. 염려를 꼭 붙잡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걸 맡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뭡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 염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오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데 그리기 위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대심이 발견되어야 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오늘 본문 말씀을 꼭 읽으세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압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가만히 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왔다는 얘기도 가서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네. 들어보니까 참으로 이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 이제 내가 알겠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발견됩니다. 하나님 이거 발견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이걸 깨닫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들이 나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나의 주 대심이 하나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 아니었습니까 남편이 주인이든가 아내가 주인이든가 부모가 주인이든가 자식이 주인이든가 하나님 말씀 쉭 걸 두고 집에 가서 엄마 말 들어 하나님 말씀 쉭 걸 두고 집에 가서 남편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제가 볼 때는요 귀신들이 헷갈린다 얘가 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었었는데 집에 오면 이게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애들이 주인이고 부모가 주인이고 친구 만나면 친구가 부인이고 일할 때 보니까 돈이 주인이고 여러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지 발견되어 지금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뭐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속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붙잡았던 그 증거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시는 그 증거를 붙잡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증거를 붙잡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발견케 하여 주옵시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하나님 다시는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지지 않으냐고 주를 바라보며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기쁨 속에 오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